자, 시열 학평 동아시아사 해설 들어가 볼 거고요. 동아시아사도 세계사나 한국사랑 마찬가지로 2점을 제외하고 3점짜리 문항만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평은 교육청에서 출제를 하고 다소 지역적인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이번 동아시아사 시험을 전반적으로 리뷰를 해보면 사실 지역적이거나 나오지 않아야 될 문제가 나오거나 하는 내용들은 하나도 없었어요. 전반적으로 출제가 될 만한 내용들이 출제가 됐고 다만 어렵다고 느낀 친구들도 있었을 텐데 어렵다고 느낀 친구들은 연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돼서 그 부분이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수가 있거든. 연표에 대한 부분만 해소가 되었다면 사실 이렇게 수능에서 출제가 된다면 거의 만점 정도에서 1등은 코트라인이 형성될 수 있는 난이도의 시험이었습니다. 까다롭다기보다는 그냥 촘촘하게 공부를 했는가 안 했는가에 따라서 성적이 나뉠 수 있는 내용이었고 만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지금 만점을 그래도 못 받았더라도 여러분들 좌절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수능 전에 모든 시험은 연습이잖아. 이 연습에서 틀리고 부족한 점을 발견하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남은 기간 동안에 그것만 채워나가면 되는 거니까 지금부터는 본인이 어느 파트를 했을 때 좀 점수가 안 나왔고 자주 틀리는 문항에 있어서의 습관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시험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풀어 나갈 텐데 내가 이 문제를 왜 틀렸고 왜 맞았고 그러니까 틀렸을 때는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틀렸는지를 정리를 해나가시기를 바래요. 첫 번째 2점부터 아니 3점부터 들어갈게요. 2번 다음 조약이 체결될 당시 동아시아의 상황으로 오른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을 많이 했었던 사료야. 많이 했었던 사료고 사실 이 조약에 있어서의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다라고 하는 부분도 이미 다 줬었던 그런 조약이라고 볼 수가 있어. 일단 조약이 체결된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건 어느 국가랑 어느 국가 사이에 체결됐는지를 봐야지 청과 일본 사이의 조약이 체결이 됐다. 그런데 청과 일본 사이의 조약이 체결됐는데 뭐 그런 조약이야 우리가 배운 거는 또 다른 것들이 있으니까 아래 내려가 봤더니 양국의 계왕장에는 서로 이사관을 두고 자국 상민을 단속할 수 있다. 핵심이 뭐예요? 양국의 계왕장에 서로 서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불평등 조약이다라고 표현을 하려면 한 나라는 다른 나라에 대해서 되는데 다른 나라는 할 수가 없는 양쪽에 공평하게 권한이 주어진 게 아니라 한쪽만 행사할 수가 있을 때 불평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통금 제한을 걸 수가 있는데 만약에 자녀가 부모에게도 똑같이 통금 제한을 걸 수가 있다면 평등한 관계겠죠. 근데 한쪽이 한쪽에게만 강요를 하는 건 불평등한 관계겠지. 자 이 관계는 어떻게 보여? 평등한 관계죠. 서로가 서로에게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고 아래 내용을 보면 여기도 핵심 서로. 자국의 법률로 취조할 수 있도록 영사재판권, 치외법권에 대해서도 서로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청과 일본 사이에 체결이 되었던 평등조약. 그치 청일수호조규. 자 다음 조약은 청일수호조규고 핵심은 이 조약이 체결될 당시니까 이 조약이 체결됐던 1871년. 딱 이 시기 볼 수 있는 모습을 고르셔야 돼요. 내용들 들어가서 기억. 한국에서 통상수교 거부정책이 추진되었다. 자 통상수교 거부정책을 추진했던 인물은 흥선대원군이고 흥선대원군이 집권했던 시기가 1863년부터 10년간 1873년까지인데 여러분 이렇게 자세하게 모르더라도 우리나라의 근대화의 시작은 1876년 그러니까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에 본격화되었잖아. 그 전까지만 해도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죠. 당연히 통상수교 거부정책이 추진되었다. 맞는 선택지고 중국에서 양무운동이 전개됐던 것은 우리 언제쯤이었지? 1861년. 그러니까 2차 아편전쟁에서도 패하고 난 다음에 위기의식이 반영이 됐다고 했죠. 그 이부터 청일전쟁 1894년 이 상황까지 전개가 되었기 때문에 얘도 맞네요. 정답은 ㄱ, ㄴ, 1번입니다. 1번에서 막부 타도운동이 전개가 된 것은 막부 타도운동은 1번사에서 크게 두 번 나와요. 대표적으로 두드러지는 막부 타도운동이 첫 번째가 가마쿠라 막부 시기 볼 수 있고 두 번째가 에도 막부 말기 볼 수 있는데 에도 막부 말기에 가장 가까운 시기를 잡더라도 1868년 그러니까 메이지우신으로 막부가 타도되기 때문에 1868년 이후에 수립되던 1871년에는 이미 타도된 막부를 또다시 타도할 필요가 없겠죠. 베트남에서 동유운동이 추진되었다. 1905년부터 3년간, 1908년까지 추진이 되었습니다.